이 조연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수사대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수사대를 이끌어주시는 두 분 소개하죠. 오늘은 수사대원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타로 나온 최민희입니다. 굳이 뭐 대타로 바뀌실 것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힌돌 김용남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국회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소기소분리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속으로 민주당을 전격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입니다. 자, 민영배 의원의 탈당.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지. 먼저 김용남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꼼수죠. 사실은 이 법안을 졸속으로 날치기 하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이고 이 법안 처리가 끝나면 곧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기간 90일을 안 거치기 위해서 자진 탈당 형식으로 무소속이 됐는데 저도 이제 성함을 처음 들었어요. 민영배 의원이라는 분. 처음 이름을 들었다고요? 네. 전 인연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분인데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서 21대 초선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 다음에 또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하고도. 네. 민 의원께서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실까요? 그건 광주 시민들께 맡기시고요. 그렇죠. 우선 민영배 의원을 모르시는 건 김용남 전 의원이 과문한 탓인 것 같고요. 민영배 의원은 구청장을 하면서 굉장히 신망이 높은 그런 분입니다. 광주에서 구청장 한 분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일한 것으로 알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선 이게 이례적이긴 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일을 했을 때 그 이례적인 일을 할 만큼 납득이 가는 행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걸 보면 지금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검찰에 인사권, 예상권 다 몰아주자. 그런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수사 지휘권도 없애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오직 검찰만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사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로 가겠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과 거의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것이 이게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러니까 마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같이 검수 완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검수 완분이 국민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례적인 건 맞지만 납득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검수 완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민영배 의원 말고 양양자 의원이 관심입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 법안에 반대하면 문재인 정부 출신 20여 명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양양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평가를. 그건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로 다들 짐작하고 계신 내용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가장 큰 수혜자는 첫 번째로 이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수혜자는 곧 큰 죄를 지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데 양양자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지만 사실은 이 발언이 공개되기 전에도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불과 20일도 안 남은 지금 정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무리수를 둘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거를 저질러놨길래 저럴까 다 짐작했던 내용이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만 양양자 의원께서도 민주당 출신의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그래도 상식과 이성을 가진 분들이 일부는 계시다는 거는 확인한 의미가 있겠죠.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을 저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당선인이 그리고 취임 이후에 어디 살지 결정이 안 돼서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하다가 외교부 장관 관저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 단 한 명도 그걸 비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검수 완분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양양자 의원의 이 말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왜냐? 검수 완분이 돼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감옥 갈 사람이 안 갑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감옥 안 갈 사람이 간다는 걱정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검찰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핵심이 뭐냐면 여당 의원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의원 쪽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봐주고 그리고 곧 야당이 될 민주당 쪽은 아주 작은 티끌로라도 엮어서 공작할 것 같다는 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 중심으로 됐으면 경찰이 봐줍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양양자 의원이 들었다.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그 말을 들었으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그걸 조선일보에 일릅니까? 조선일보 지면에다 대고 말하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게 말이 되냐? 잘못 있는 사람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죄를 받아야 되고 잘못이 없어서 조작하면 그거는 전당적 차원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자리에서 얘기 못하고 언론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겁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점점 보면 민주당이 이게 조폭 문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로서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이든 아니면 탈법적인 일이든 똘똘 뭉쳐서 이거를 우리 조직 아니면 우리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잘못된 얘기를 외부에 전달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과 인수에서 하는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마디 못하는 건 그건 뭡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아니 청와대를 저렇게 그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이전하고 이거 반대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걸 잘하는 겁니까? 우선. 반대하는 여론을 따지면 검수 안 받게 돼서 반대하는 여론이 65%라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던데요.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못 믿는 여론조사예요? 아니 잠시만요. 너무 줄이네요. 지금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다 대고 조폭문화 운운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양자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해야죠. 저는 그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하고 저 그렇게 의정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듣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게 조폭문화입니까? 저는 제가 너무나 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양양자 의원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이렇게 이견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적이다. 그런데 내부에 제가 만약에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었다면 저는 안 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말이 말이 되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부적절하고 또 이제 의원으로서는. 아니요. 언론 안에서도 얘기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다면 저는 그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언론에만 대고 하는 건 비겁해 보인다. 이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주목받는 인물이 박병석 부캐의장입니다. 박 의장이 본회의 개최 안건상정도 할 수 있는 의장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박병석 의장이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수완박 지금 검수완분이라고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정을 거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쉽게 민주당의 지금 강경파들이 주장하듯이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쉽게 상정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병석 의장님의 상식과 인품을 믿기 때문에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장으로서 사실은 의정활동과 오랜 정치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물론 하반기 국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거의 막바지에 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 인생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상정에 대해서 결코 서두르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저보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경련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기소는 검찰이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장이 지금 이 시대에 검찰 독재 국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이걸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이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강제 사보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말로 월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양양자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원으로 사보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박병석 의장이 사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를 하신 거죠. 의장이.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애초에 사보임할 때는 동의했다가 동의했으니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통과를 하려는 계획이었으니 그에 따라 민영배 의원이 법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보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제 사보임을 하라는 다소. 강제 사보임을 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제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매우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거를 박병석 의장이 이거는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무소속이 되면 그냥 법사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박병석 의장께 사보임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법사위의 위원인데 강제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박병석 의장께서 이 법안을 이 국회 회의기 내에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민영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는 그런 강제 사보임을 한다면 그래서 그 일도 당장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박병석 의장께서 아마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 고민하는 고민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두 분이 명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목받는 인물 이야기를 한 김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예능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인기 TV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남 전 의원도 저도 연애 프로그램 나가고 싶죠.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다가가고 싶으니까요. 그거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 CJ의 거짓말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J가 김부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 사유가 정치인들은 증장시키지 않는다여서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저는 편파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와대가 출연 요청이 없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와 김부겸 총리 쪽은 출연 요청을 했고 거절당했고 그 거절의 이유가 나름 방송자로서는 타당해서 받아들였다는 건데 CJ의 거짓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없습니다. 특혜를 누리신 건데 그게 본인이 특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방송사가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 해명했다 하는 부분이죠. 그게 아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년에 민주당 정부 하에서 KBS나 MBC나 이런 공중파에서 한 행동에 비하면 이 정도는 우선은 게 있겠죠. 그거 반론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이게 타키연민 비서관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CJ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CJ E&M 대표가 검사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도 이것 또한 CJ E&M이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안 된다. 저는. 그게 또 거기까지 연결되나요? 이게 너무 편파적이니까요. 오늘 이 방송 출연 얘기는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너무 커졌습니다. 두 분 의견을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검수 완박, 검수 완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검찰부장검사대표회의에서 검찰 최고의 간부들이 사퇴를 포함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고위직의 집단 사표 제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검찰 출신이신 우리 김용남 의원부터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 완박법은 검사한테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판사한테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지금 검사들만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있는 최용도 판사도 이런 법 처음 본다. 자기가 이런저런 법을 많이 봤지만 이런 법은 처음 본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고 더군다나 다른 법학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설이다. 사실은 절대 다수죠. 민주당 쪽에 아주 편향되어 있는 소위 교수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몇 분 빼고는 사실 이건 위헌이 맞거든요. 이게 검사들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상식과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사로 재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판 못하는데 판사를 계속 근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상표를 낼 수밖에 없죠. 기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 말씀 중에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소와 재판 유지를 통해서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면 일이 없다. 이거는 저는 좀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마음대로 국가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고 국회와 맞서고 일부 검사는 특정 국회의원에게 거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말 특권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표내고 안내교가 뭐가 이슈입니까? 그거는 개별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표내자 한다고 실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보자라는 얘기가 평검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배심 제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정치수다대 코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영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